4.5졸은 기시 실험입니다. 먼저 HFE가 이래 근처인 트랜지스터를 찾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의 선택자를 mpn으로 둡니다. 이미 찾아둔 트랜지스터의 HFE를 측정해 봅니다. 204가 나왔습니다. 적당합니다. 두번째 회로를 구성해 봅시다. 먼저 회로를 그려봅시다. 첫째로 15V와 그라운드를 먼저 연결합니다. 그라운드는 검은색으로 연결하세요. 15V는 빨간색으로 연결하세요. 둘째로 트랜지스터를 배치해 봅시다. ENEEE는 이렇게 생겼죠. 왼쪽부터 E, B, C입니다. 아차, 내가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이런 형태이지요. 2m가 왼쪽에 오도록 배치합니다. 셋째로 3kΩ짜리 저항을 배치해 봅시다. 이것을 15V와 트랜지스터 컬렉터 사이에 연결합니다. 넷째로 910Ω짜리 저항을 배치해 봅시다. 이것을 트랜지스터 2m와 그라운드 사이에 연결합니다. 이것을 트랜지스터 2m와 그라운드 사이에 연결합니다. 7곱제로 22kΩ짜리 저항을 배치해 봅시다. 이것을 트랜지스터 베이스와 그라운드 사이에 연결합니다. 세번째 과정으로 동작점을 측정해 봅시다. VCE의 이름값은 7.18V입니다. 저런 공급기를 켜고 트랜지스터에 컬렉터에 선을 연결해 두고 2m에도 선을 연결해 둡니다. 채널 1의 전압을 15V로 설정하고 브래드보드에 전원을 연결합니다. 검은 곳에는 검은색을 연결하세요. 전원 공급기의 출력을 활성화 시킵니다. 먼저, 대략이라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세요. VCE 값을 측정해 봅시다. 7.04V가 나오네요. 이롱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민감도를 측정해 봅시다. 현재 R2 값이 22kΩ인데 이것을 대충 10% 정도 내려봅시다. 그래서 20kΩ 저항을 사용합니다. 실험하기 전에 예상부터 하면 IB가 감소할 것이고 IC가 감소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VCE 값은 커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VCE 값이 7.02V가 되었네요. 이 정도의 변화는 심각하지 않아요. 22kΩ을 제거하고 20kΩ 저항을 대신합니다. 7.83V가 나오네요. 이 정도면 양호한 것입니다. 아침입니다. 마지막으로 1.257 2.258 2.257 2.258 2.258 5.758 3.258 2.258